오늘 수갑 채우는 강력반 에이스 형사 김태현 역을 맡아주셨는데요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본 행사 전에 화장실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극중에서의 카리스마가 여전히 뿜뿜 뿜어져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시선 중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사건을 담당하면서 전 여자친구 서정권과 마주하게 된 역할인데요 시선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과연 극중에서 어떤 정의감 넘치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실지 시선 가운데로 주시고 한번 잡고야 말겠다 하는 형사 에이스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시죠 멱살을 직접 잡으셨습니다 극중에서는 범인들의 멱살을 잡고 또 우리 시청률 멱살을 잡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셀프 멱살 연우진 님이었습니다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